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인생,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못 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인간미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충격받고 또 못 쓸 사람이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는 모습.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뭐냐 본성이 뭐냐 헷갈린 데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승과 전갈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수도승이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새끼 전갈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전갈은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놔두면 익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집어가지고 육지적으로 옮겨주려고 그랬는데 독심으로 손바닥을 꽉 물었습니다. 찔렀습니다.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독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뜨렸댑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전갈은 또 물속에 들어가니까 허우적대고 또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쳐다보다가 쏘긴 쏘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손으로 집었습니다. 그래서 갈라 그랬더니 또 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강한 독이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악소리를 내면서 또 떨어뜨렸댑니다. 옆에서 그걸 육지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갈 건드리지 말라고. 전갈의 운명은 전갈에게 맡기고 당신 빨리 나오라고. 왜 쓸덤지다 하냐고. 전갈은 계속해서 독심으로 찌를 것이라고. 전갈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씩 웃으면서 수도승이 다시 한 번 또 전갈을 손에 쥐었댑니다. 그랬더니 또 쏘겠죠. 또 쏘더라는 거예요.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독이 퍼져가지고 폐와 심장까지 고통을 느낄 정도가 되었댑니다. 그리고 비틀비틀 나오다가 쓰러져버렸대요. 그때 전갈이 손에서 나가서 숲속으로 도망을 쳤댑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커버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고. 이러다가 당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수도승 얘기가 당신 말이 맞다고. 전갈은 계속해서 나를 찌를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 전갈이 악의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찌르는 게 전갈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갈은 찌르는 게 본성이고 나는 불쌍히 여겨서 살리는 게 본성이라고. 본성과 본성이 충돌한 거죠. 내가 돕는다는 것은 그것은 전갈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전갈을 이어 못한다고.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참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의를 가지고 다가와도 우리는 그 선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독심 쏘면서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깨달음이 참 많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성이 도움에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본성이 이런 본성만 있나요? 저는 악한 본성도 동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민이 있는 반면에 또 폭력이 있습니다. 불쌍적이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사랑이 있는 반면에 인간 한번 보셔요. 증오심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이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기심도 있고요. 누구를 존중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무시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변화가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여전히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도 그렇죠. 믿고 난 다음에도 변화는 되지만 근원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내가 의인이 되었지만 하여튼 육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 이 죄악적인 본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원함이 있고 미워함이 있는데 행동은 반대라는 거예요. 원하는 건 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더라. 내 속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딜레마라고 그러죠. 딜레마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용어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거 헬라우거든요. 원래 영어가 아닙니다. 헬라우에서 나온 건데 딜이라는 게 뭐냐면 디, 디아라는 게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레마라는 말은 들어봤죠. 이게 명제라는 뜻인데 두 개의 명제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제라는 건 무엇입니까? 참 것이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제가 두 개가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옳은 것 같은데 두 가지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두 개의 명제가 우리 속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좀 깊이 묵상을 하면 다 모순입니다. 그리고 불일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되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대충 살아서 그렇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이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안 돼요. 내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내 정체감이 정리가 안 되고요. 내가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장로인데 장로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차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아버지는 이러이러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리가 안 돼요. 계속 모순이 나오는 거고 계속 불일치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찬양이 있죠. 가시나무 같이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둘이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세 개, 네 개가 될 때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내 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쉴 곳 찾아서 오는 어린 새가 있다 그러는데 약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죠. 도우려고 갔는데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찔러가지고 쉬지도 못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돌봐주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런 분일수록 가시가 막 생겨요. 그래서 간호해주는 가족들도 막 힘들게 만들고요. 도와주는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시를 찌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또 돌이켜고 자기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그러고 산다고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여낼 것인가. 이게 사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너무 자명한 얘기인데 오늘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 내가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다. 내가 이 불일치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나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선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게 내 모습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힘든 사람이냐 하면 지나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난 넘어지지 않아. 난 든든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숨어서 엄청나게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컴피던스가 아니라 자기 확신이 아니라 굳이 설명한다면 갓 컴피던스. 하나님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니까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입에 그런 말 들고 다닌 사람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이 안 되는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강직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의에 예민한 분. 제가 어떤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직원일 때 심하게 비판하던 분이었어요. 이게 체제나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나가서 독립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뒤바뀌게 된 거죠. 자기가 고용주가 된 겁니다.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이 쓰는 것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분이 쓴 글들을 쭉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분이 이제 고용주가 됐어요. 왜 이렇게 휴일이 많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일하지 않고 월급 받아가는 자들을 이해할 수 없다. 야박하다. 막 이러고. 한 달에 반을 노는데 월급을 다 줘야 된다느니. 뭐 이러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른대요. 이렇게 반밖에 일 안 하는데 월급 다 주는 거 보면 감사함도 모른다. 계속 그런 투이였어요. 이분이 직원일 때는 펄펄 뛰던 분이었거든요. 그중에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했더니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다 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간병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간병인도 이것도 일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쉬어야 되겠다.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족들이 돌봐야 되겠다라고 가족들이 돌보기를 했는데 간병인이 중국 동포했는데 교포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말에는 쉬어도 일당은 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럼 안 한다고. 그런데 간병 구하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요즘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말에 1도 안 하는데도 돈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씩씩거리면서 고용인의 갑질이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분노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과거의 글들을 봤거든요. 자기가 직원일 때 했던 똑같은 얘기들이 고용인이 되니까 다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같은 사람이거든요. 자기도 알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보니까 전혀 다른 두 자아가 나오잖아요.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깁니다. 우리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게 옳죠. 우리가 직원이라 그러면 골로서 3장 23절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나의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 마태원 7장 12절 보면 고용주라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 말씀대로 상대처 입장에 처해서 대해주면 될 것인데 이런 거 무시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현실성이 없다 그러던 분이에요.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누구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건 맞는 거예요. 고용주가 되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권리를 얘기하고요. 고용인일 때는 고용인의 입장에서 권리를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막 여러 가지 관계에서 깔려있으니 세상은 모순이죠. 불일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인간이 모순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꼴이라고 세상이 이렇다고. 특별히 여러분들 용서 많이 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항상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많거든요. 우리가 진짜 용서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거든요. 다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다 용서를 엄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서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벌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세교의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용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반드시 주님 앞에 서거든요. 우리가 엄청 용서받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이 나와야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와야죠. 이거 인정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을 쳐다볼 때 사람을 너무 존경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너무 존경해서 너무 수준을 높여놓으면 실망해요. 인생 살아보면 알거든요. 말씀을 보면 알거든요. 인생은 그냥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존경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사람을 너무 조롱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막 쓰레기 같아 보여도 심하게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입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사람으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국에 성교 많이 가잖아요. 중국 사람들 만나는데. 중국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씨가 쓴 책인데. 거기 아픔으로 보니까 중국 사람들 살면서 중국 사람들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국 사람들을 모아하는 글들이에요.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을 더 나쁘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여기서 바보들이에요. 맨날 속았다고 나쁜 놈 그러잖아요. 속은 사람이 더 나쁘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로마서전의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려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거니까. 속지 말라고. 속는 게 더 나쁜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든 나무는 있어도 고든 사람은 없다. 난 참 이 말이 은혜가 됐어요. 중국 사람은 그런데요. 고든 나무는 있을지 고든 사람은 없다. 뒤집어 보면 다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산국지 같은 데 한번 읽어보면요. 적군을 잡아도 죽이질 않아요. 중국 사람들은 죽이질 않아요. 그냥 살려둬요. 대부분.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문논자들이기 때문에 삼족을 멸해요. 그래서 죽여놓고 그거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미 죽어 있어. 우리는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이 안 돼 이런 건 되게 많아잖아요. 우리 말이 안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체면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 옆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요셉이 주인, 여주인, 아줌마가 유혹을 하잖아요. 권력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여러 가지 갑이잖아요. 노예제 사회에서 이거 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내 의지를 이길 수 있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러지 않았고요. 창세기 39장 13절 보니까 도망쳤댑니다. 요셉이 도망쳤대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망쳤대요. 여러분 인간이 약하다는 거 알면요. 도망치는 거예요. run away.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법은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 못 치면 우리는 당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죄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죄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막 끌고 다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믿고 난 다음에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구호가 있죠. 하박국서에 나온 얘기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We will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We live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우린 도저히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기 우리 몸이 어떠느냐 하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죠. 24절 보지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시대 때 사형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십자가형 다음으로 무서운 사형법이래요.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썩고 있지 않습니까? 썩은 기운이 생사람 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걸 사망의 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죽은 시체 덩어리가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늘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힘으로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도 내 힘으로 구원 받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구원 주시는 거예요.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것조차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뜻대로 산대요. 그럴 리 없습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누구도 못 산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구호가 돼야 돼요. 유재석 정형동 김용만 FT 아일랜드 몇 개 적어왔어요. CN블루 걸그룹 중에 AOA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소속사가 같다라는 거예요. FNC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는데 가수 중에 한성호 씨라고 있어요. 2006년인가요? 제가 왜 FNC 여기를 얘기를 하냐면 회사림이 독특해서 그래요. FNC 그러면 잘 모르겠죠. 이게 피쉬 앤 케이크 뮤직에서 나온 거예요. 피쉬 앤 케이크 물고기와 빵 오병이요 생각나죠? 피쉬 앤 케이크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종찬 형제도 피쉬 앤 케이크 그러던데 하여튼 물고기 빵이란 뜻 오병이요 얘기예요.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나리점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누가 본 구장에 나오는 스토리거든요. 오병이요 기적이에요. 5천명 먹이는 거 오병이요 작은 힘 같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인생 사랑하는 거 구원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도 주가 이끌지 않냐 하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 6장에도 이 오병이요 기적이 또 나오는데 우리 새벽에 살폈다고요. 그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기적의 메시지 표적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6장 54절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이 오병의 기적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먹고 살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인생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게 뭡니까? 잘될 때 열심히 부리는 거예요. 잘될 때 열심히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눌릴 때 어두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힘들잖아요. 누구나 힘들 때 그때도 예수님 붙들고 고통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거. 우리 영접한다는 말 있죠. 영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잠깐만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을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영접이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게 우리 한국말에 있더라고요. 감수라고. 이 감수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수. 달감자거든요.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접한다고 하니까 잠깐 멀리 있는 얘기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합시다. 감수하는 거예요.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좋은 거 주시는 거거든요. 다 몰라요. 의식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새끼 정갈도 이렇게 손바닥 올리는 거를 조금만 감수했으면 되는데 걔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괜히 찔러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사람이 착하니까 몇 번 꺼내준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 새끼 정갈같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는 알아요. 이분이 하는 행동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들었어.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럼 감수해야죠. 힘들어도 참아야죠. 본성이 달라도 참아야죠. 감수해야죠. 달게 받아들여야죠. 그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제로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러고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감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새끼 정갈같이 허우적다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실체하고 얼마나 틀린지를 한번 본다 그러면 어떤 순진한 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사람의 생각하고 자꾸만 설교만 하면 누구 자꾸만 연상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여자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웬일이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 하고 궁금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자기 여자친구에 대해서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붓지도 않았는데 제가 슬슬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날씨가 37도까지 되는데 더운데 입맛은 떨어지지 않았는지 참 궁금하대요. 참 갸륵하다 생각했어요. 더위에 건강을 잃지 않았는지 참 궁금하대요. 이거 대단히 훌륭한 형제네. 어디에 사는지 뭐 이상하더라고요.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궁금하대요. 미친놈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죠. 그거 여자친구 아니야. 너 없는 거야.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목회자가 돼서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게 더위 먹었어요. 그렇죠? 지금 얘기를 쭉 하는 거를 들어보면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자기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박박 우겨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몰라요.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찍어놓고 길 가던 여자 보고 찍어놓고 그러는 거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힘든 거예요. 이 목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실과 직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자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참 힘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명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수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그래요. 물만 먹어도 살찐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동안 무엇을 물같이 먹었니? 내가 그랬어요. 맨날 먹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인 줄 알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진짜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빨리 필요한 거고 빨리 이거예요. 나 여자친구 없어. 이거 인정해야 되고요. 나 물과 같이 무지 먹던 사람이야. 이걸 인정해야지. 주님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들고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게 해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영인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성령이 오셨나 찬양하겠습니다.